치유를 위한 말씀 먹기 열두 해 열두 해 기한 열두 해를 혈루증 혈루증 왜 혈루증인가요?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아무런 효염이 없고 더 중화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이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믈노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혈루 군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읍니다 깨달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라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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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중풍 중풍 병자를 네 사람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 어릴 때부터는 온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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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능히 하지 못할 일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없는이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민나이다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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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지어다 하시고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여자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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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믿음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그의 딸이 나은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 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낳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하리요 생명이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네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믿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치유를 치유를 위한 말씀 먹기 열두 해 열두 해 기한 열두 해를 혈루증 혈루증 왜 혈루증인가요?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아무런 효염이 없고 더 중하여 중하여 젖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가 온대 그 무리가 온대 이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노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혈루 군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읍니다 깨달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 가라 내 병에서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라 사람들이 사람들이 한 중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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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자를 네 사람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 어릴 때부터 누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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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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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못할 일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없는이라 하시니 그 아이의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민나이다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한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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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지어다 하시고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여자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그의 딸이 나은이라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 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 그러하 외다 주님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네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믿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치유를 위한 말씀 먹기 열두 해 열두 해 기한 열두 해를 혈로증 혈로증 왜 혈로증인가요 혈로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아무런 효염이 없고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이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믈노라 이에 그의 혈로 군원이 혈로 군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읍니다 깨달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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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라 사람들이 사람들이 한 중풍 중풍 병자를 네 사람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이르되 어릴 때 어릴 때부터 능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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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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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못할 일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없는이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민나이다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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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지어다 하시고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여자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그의 딸이 나은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 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 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믿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치유를 위한 말씀 먹기 열두 해 열두 해 기한 열두 해를 혈루증 혈루증 왜 혈루증 인가요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암 아무런 효염이 없고 더 중화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 예수의 소문 예수의 소문 무리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이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 손을 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믈노라 생각하믈노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혈루 군원이 곧 마르메 병이 나은 줄을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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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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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라 사람들이 사람들이 한 중풍 중풍 병자를 내 사람 내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 어릴 때부터 누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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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이 능이 하지 못할 일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없는이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민나이다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는 그 아이에게서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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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지어다 하시고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여자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그의 딸이 나은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 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낳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오 생명이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네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 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믿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치유로 치유를 위한 말씀 먹기 열두 해 열두 해 기한 열두 해를 혈루증 혈루증 왜 혈루증인가요?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아무런 효염이 없고 더 중화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이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노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혈루 군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읍니다 깨달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 가라 내 병에서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라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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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중풍 중풍 병자를 네 사람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 어릴 때부터 누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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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이 능이 하지 못할 일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다 없는이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믿은 대로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여자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그의 딸이 나은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 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낳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 외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네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믿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치유를 위한 말씀 먹기 열두 해 열두 해 기한 열두 해를 혈루증 혈루증 왜 혈루증 인가요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아무런 효염이 없고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이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는 손을 대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노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혈루 군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읍니다 깨달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 가라 내 병에서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라 사람들이 사람들이 한 중풍 중풍 병자를 네 사람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 어릴 때부터 누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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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이 능이 하지 못할 일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다 없는이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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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지어다 하시고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여자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그의 딸이 나은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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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 가나이다 예수 예수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 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네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믿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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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치유를 위한 말씀 먹기 열두 해 열두 해 기한 열두 해를 혈루증 혈루증 왜 혈루증인가요?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암 아무런 효염이 없고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이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는 손을 대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믈노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혈루 군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읍니다 깨달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 가라 내 병에서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라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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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중풍 중풍 병자를 네 사람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 어릴 때부터 누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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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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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못할 일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없는이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민나이다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믿은 대로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여자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그의 딸이 나은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 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 외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네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믿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치유를 위한 말씀 먹기 열두 해 열두 해 기한 열두 해를 혈루증 혈루증 왜 혈루증인가요?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런 암 아무런 흥염이 없고 더 중화여 젖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이어 이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대니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여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 생각함이너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혈루 군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읍니다 깨달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라 사람들이 사람들이 한 중풍 중풍 병자를 네 사람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 중풍 병자에게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무르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 어릴 때부터 누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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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이 능이 하지 못할 일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없는이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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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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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지어다 하시고 그 즉시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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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그의 딸이 나은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 내 자리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믿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치유를 위한 말씀 먹기 열두 해 열두 해 기한 열두 해를 혈루증 혈루증 왜 혈루증인가요?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아무런 효염이 없고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이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는 손을 대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믈노라 이에 이에 그의 혈루 그의 혈루 군원이 혈루 군원이 혈루 군원이 곧 마르메 병이 나은 줄을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앱니다 깨달앱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 가라 내 병에서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라 사람들이 사람들이 한 중풍 중풍 병자를 네 사람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 어릴 때부터 누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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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능히 하지 못할 일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 없는 이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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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지어다 하시고 그 즉시 하인이 나은 이라 여자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그의 딸이 나은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 가나 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 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 외다 주님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 하는 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네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 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믿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치유를 위한 말씀 먹기 열두 해 열두 해 기한 열두 해를 혈루증 혈루증 왜 혈루증 인가요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아무런 효염이 없고 더 중화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이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 손을 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노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혈루 군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앱니다 깨달앱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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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라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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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중풍 중풍 병자를 네 사람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 어릴 때부터 누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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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능히 하지 못할 일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 없는 이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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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지어다 하시고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여자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그의 딸이 나은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 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 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 외다 주님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네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믿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치유를 위한 말씀 먹기 열두 해 열두 해 기한 열두 해를 혈루증 혈루증 왜 혈루증 인가요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암 아무런 효염이 없고 더 중화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이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 손을 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믈노라 생각하믈노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혈루 군원이 곧 마르메 병이 나은 줄을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읍니다 깨달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라 사람들이 사람들이 한 중풍 중풍 병자를 네 사람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 어릴 때부터 누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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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능히 하지 못할 일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없는이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민나이다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함은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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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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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지어다 하시고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여자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그의 딸이 나은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 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 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 예수 하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 왜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네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 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믿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치유를 위한 말씀 먹기 열두 해 열두 해 기한 열두 해를 혈루증 혈루증 왜 혈루증 인가요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암 아무런 아무런 효염이 없고 더 중화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가 온대 그 무리가 온대 이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 손을 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믈노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혈루 군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읍니다 깨달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라 사람들이 사람들이 한 중풍 중풍 병자를 네 사람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 어릴 때부터 능니다 귀신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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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능히 하지 못할 일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 없는 이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민나이다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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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지어다 하시고 그 즉시 그 즉시 그도다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그의 딸이 나은이라 예수님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네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 바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믿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거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치유를 위한 말씀 먹기 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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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기한 열두 해를 혈루증 혈루증 왜 혈루증 인가요 혈루증 혈루증 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아무런 효염이 없고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가 온대 그 무리가 온대 이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 손을 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믈노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혈루 군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읍니다 깨달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 가라 내 병에서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라 사람들이 사람들이 한 중풍 중풍 병자를 네 사람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중풍병자 이르시되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 어릴 때 어릴 때부터 누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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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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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못할 일이 하지 못할 일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없는이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민나이다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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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는 그 아이에게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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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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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지어다 하시고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여자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그의 딸이 나은이라 그의 딸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오래 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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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 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 왜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네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믿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치유를 치유를 위한 말씀 먹기 열두 해 열두 해 기한 열두 해를 혈루증 혈루증 왜 혈루증인가요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아무런 효염이 없고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이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믈노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혈루 군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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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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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 가라 내 병에서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라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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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중풍 중풍 병자를 네 사람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 어릴 때부터 누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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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이, 능이, 하지 못할 일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없는이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민나이다,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믿은 대로,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여자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그의 딸이 나은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네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믿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치유를 위한 말씀 먹기 열두 해 열두 해 기한 열두 해를 혈루증 혈루증 왜 혈루증인가요?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암 아무런 효염이 없고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가 온대 그 무리가 온대 이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믈노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혈루 군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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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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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라 사람들이 사람들이 한 중풍 중풍 병자를 내 사람 내 사람 내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 중풍 병자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때 어릴때부터 누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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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이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 없느니라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민나이다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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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여자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그의 딸이 나은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낳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 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 왜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 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믿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거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치유를 위한 말씀 먹기 열두 해 열두 해 기한 열두 해를 혈루증 혈루증 왜 혈루증 인가요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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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대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믈노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읍니다. 깨달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라. 사람들이, 사람들이 한 중풍, 중풍 병자를 네 사람,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 어릴 때부터는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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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능히, 하지 못할 일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 없는 이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민나이다.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믿음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여자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그의 딸이 나은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네,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나,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믿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거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치유를 위한 말씀 먹기 열두 해, 열두 해 기한 열두 해를 혈루증, 혈루증 왜 혈루증인가요?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암, 아무런 효염이 없고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가 온대 그 무리가 온대 이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여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믈노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혈루 군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읍니다 깨달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라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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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중풍 중풍 병자를 네 사람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내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 어릴 때 어릴 때부터 누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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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이 능이 하지 못할 일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민나이다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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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지어다 하시고 그 즉시 하이니 나은이라 여자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그의 딸이 나은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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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 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 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 왜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믿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치유를 치유를 위한 말씀 먹기 열두 해 열두 해 열두 해 기한 열두 해를 혈루증 혈루증 왜 혈루증인가요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암 아무런 효염이 없고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이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믈노라 이에 그의 혈루군원이 혈루군원이 곧 마르메 병이 나은 줄을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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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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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라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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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중풍 중풍 병자를 네 사람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 어릴 때부터 누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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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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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못할 일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없는이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민나이다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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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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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지어다 하시고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여자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그의 딸이 나은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 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낳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 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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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믿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송하니 치유를 위한 말씀 먹기 열두 해 열두 해 열두 해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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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프 암 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믈노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읍니다. 깨달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라. 사람들이, 사람들이 한 중풍, 중풍 병자를 네 사람,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 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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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이, 능이, 하지 못할 일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 없는 이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민나이다.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한은,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믿은 대로,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여자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그의 딸이 나은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낳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나.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믿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치유를 위한 말씀 먹기 열두 해, 열두 해 기한 열두 해를 혈루증, 혈루증 왜 혈루증인가요?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아무런 효염이 없고 더 중하여 젖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이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여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믈노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혈루 군원이 곧 마르메 병이 나은 줄을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읍니다. 깨달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라.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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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중풍 중풍 병자를 네 사람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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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 어릴 때부터 엽 그들 그들 물에 자주 던졌 나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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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실 수咬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능히 하지 못할 일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없는이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민나이다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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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지어다 하시고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여자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그의 딸이 나은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나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거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치유를 위한 말씀 먹기 열두 해 열두 해 기한 열두 해를 혈루증 혈루증 왜 혈루증인가요?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아무런 효염이 없고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이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믈노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혈루 군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읍니다 깨달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라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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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중풍 중풍 병자를 네 사람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 어릴 때부터 누운다 그녀의 안에 다 이르되 안 하시니 하시니 하나 모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능히 하지 못할 일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없는이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민나이다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믿은 대로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여자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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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거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치유를 위한 말씀 먹기 열두 해 열두 해 기한 열두 해를 혈루증 혈루증 왜 혈루증인가요?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암 암 암 그냥 암 암 암 암 암 암 이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믈노라. 이에 그의 혈로 군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앱니다. 깨달앱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라. 사람들이, 사람들이 한 중풍, 중풍 병자를 네 사람,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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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능히, 하지 못할 일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없는이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민나이다,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믿은 대로,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여자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그의 딸이 나은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네,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믿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치유를 위한 말씀 먹기, 열두 해, 열두 해, 열두 해, 기한 열두 해를, 혈루증, 혈루증, 왜 혈루증인가요?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런 효염이 없고, 더 중화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가 온대, 그 무리가 온대, 이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믈노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혈루 군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읍니다, 깨달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 병에서,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라, 건강할지어라, 사람들이, 사람들이, 한 중풍, 중풍 병자를, 네 사람,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 어릴 때부터는 온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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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이, 능이, 하지 못할 일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없는이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민나이다,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믿음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여자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그의 딸이 나은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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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믿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치유를 위한 말씀 먹기, 열두 해, 열두 해, 기한 열두 해를, 혈루증, 혈루증, 왜 혈루증인가요?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암, 아무런, 효염이 없고, 더 중화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이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여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믈노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혈루 군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애리라, 깨달애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라, 사람들이, 사람들이, 한 중풍, 중풍 병자를, 네 사람,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 어릴 때부터는 온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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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능히, 하지 못할 일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없는이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민나이다.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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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지어다 하시고,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여자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그의 딸이 나은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낳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네,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치유를 위한 말씀 먹기, 열두 해, 열두 해, 기한 열두 해를, 혈루증, 혈루증, 왜 혈루증인가요?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암, 암, 아무런 효염이 없고, 더 중화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가 온대, 그 무리가 온대, 이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믈노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혈루 군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앱니다. 깨달앱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라. 사람들이, 사람들이, 한 중풍, 중풍 병자를, 내 사람, 내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 어릴 때부터는 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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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능히, 하지 못할 일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없는이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민나이다,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믿음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여자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그의 딸이 나은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오래된 줄 아시고,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네,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믿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 하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치유를 위한 말씀 먹기, 열두 해, 열두 해, 기한 열두 해를, 혈루증, 혈루증, 왜 혈루증인가요?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암, 아무런 효염이 없고, 더 중화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이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믈노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혈루 군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읍니다. 깨달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라. 사람들이, 사람들이, 한 중풍, 중풍 병자를, 네 사람,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 어릴 때부터는 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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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능히, 하지 못할 일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없는이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민나이다.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믿음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여자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그의 딸이 나은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네,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치유를 위한 말씀 먹기, 열두 해, 열두 해, 기한 열두 해를, 혈루증, 혈루증, 왜 혈루증인가요?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암, 아무런, 효염이 없고, 더 중화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가 온대, 그 무리가 온대, 이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믈노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혈루 군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읍니다, 깨달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라,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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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중풍, 중풍 병자를, 네 사람,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이르되 어릴 때, 어릴 때부터는 온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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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능히, 하지 못할 일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없는이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민나이다,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믿음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여자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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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믿음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그의 딸이 나은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네,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믿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치유를 위한 말씀 먹기, 열두 해, 열두 해, 지한 열두 해를, 혈루증, 혈루증, 왜 혈루증인가요?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런, 효염이 없고,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가 온대, 그 무리가 온대, 이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여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믈노라. 이에 그의 혈루군원이, 혈루군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읍니다. 깨달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라.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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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중풍, 중풍 병자를, 네 사람,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 어릴 때부터 누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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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능히, 하지 못할 일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없는이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민나이다.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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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여자가, 여자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그의 딸이 나은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치유를 위한 말씀 먹기, 열두 해, 열두 해, 기한 열두 해를, 혈루증, 혈루증, 왜 혈루증인가요?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암, 아무런, 효염이 없고,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가 온대, 그 무리가 온대, 이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여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믈노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혈루 군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읍니다. 깨달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라. 사람들이, 사람들이, 한 중풍, 중풍 병자를, 네 사람,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 어릴 때부터 누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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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능히, 하지 못할 일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없는이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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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여자가, 여자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그의 딸이 나은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믿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치유를 위한 말씀 먹기, 열두 해, 열두 해, 기한 열두 해를, 혈루증, 혈루증, 왜 혈루증인가요?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아무런, 효염이 없고,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가 온대, 그 무리가 온대, 이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믈노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혈루 군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읍니다. 깨달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라.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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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중풍, 중풍 병자를, 네 사람,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 어릴 때부터는 온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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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능히, 하지 못할 일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없는이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민나이다.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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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여자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그의 딸이 나은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나,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믿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치유를 위한 말씀 먹기, 열두 해, 열두 해, 기한 열두 해를, 혈루증, 혈루증, 왜 혈루증인가요?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런, 효염이 없고,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가 온대, 그 무리가 온대, 이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여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믈노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혈루 군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읍니다. 깨달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라.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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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중풍, 중풍 병자를, 네 사람,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때, 어릴때부터 누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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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능히, 하지 못할 일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없는이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민나이다.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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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여자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그의 딸이 나은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나,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믿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치유를 위한 말씀 먹기, 열두 해, 열두 해, 기한 열두 해를, 혈루증, 혈루증, 왜 혈루증인가요?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런 효염이 없고,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가 온대, 그 무리가 온대, 이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믈노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혈루 군원이 곧 마름해, 병이 나은 줄을,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읍니다. 깨달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라. 사람들이, 사람들이, 한 중풍, 중풍 병자를, 네 사람,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때, 어릴때부터 누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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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이, 능이, 하지 못할 일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다. 없는이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민나이다.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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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여자가, 여자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그의 딸이 나은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믿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치유를 위한 말씀 먹기, 열두 해, 열두 해, 기한 열두 해를, 혈루증, 혈루증, 왜 혈루증인가요?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아무런, 효염이 없고,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가 온대, 그 무리가 온대, 이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여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믈노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혈루 군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읍니다. 깨달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라.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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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중풍, 중풍 병자를, 네 사람,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때, 어릴때부터 누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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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능히, 하지 못할 일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민나이다,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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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여자가, 여자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그의 딸이 나은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믿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치유를 위한 말씀 먹기, 열두 해, 열두 해, 지한 열두 해를, 혈루증, 혈루증, 왜 혈루증인가요?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런 효염이 없고,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가 온대, 그 무리가 온대, 이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는, 손을 대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믈노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혈루 군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읍니다. 깨달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라.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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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중풍, 중풍 병자를, 네 사람,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 어릴 때부터 누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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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능히, 하지 못할 일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없는이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민나이다.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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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여자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그의 딸이 나은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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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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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네,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믿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치유를 위한 말씀 먹기, 열두 해, 열두 해, 기한 열두 해를, 혈루증, 혈루증, 왜 혈루증인가요?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아무런, 효염이 없고,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이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여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믈노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혈루 군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읍니다. 깨달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 가라. 내 병에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라. 사람들이, 사람들이, 한 중풍, 중풍 병자를, 네 사람,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 어릴 때부터는 온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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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능히, 하지 못할 일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없는이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민나이다.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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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여자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그의 딸이 나은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믿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치유를 위한 말씀 먹기, 열두 해, 열두 해, 지한 열두 해를, 혈루증, 혈루증, 왜, 혈루증인가요?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아무런, 효염이 없고, 더 중화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이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는, 손을 대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믈노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혈루 군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애리라. 깨달애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라.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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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중풍, 중풍 병자를, 네 사람,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 어릴 때부터는 온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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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능히, 하지 못할 일이, 하지 못할 일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없는이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민나이다,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믿음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여자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그의 딸이 나은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여, 생리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여, 생리인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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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ú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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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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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가 이르되 고맙습니다. Tjúru. 더 중하여 젖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가 안 돼 그 무리 가운데 이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는 손을 대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믈노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혈루 군원이 곧 마르메 병이 나은 줄을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앱니다 깨달앱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 가라 예수께 예수께 데려갈 수 없음으로 그 계신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뜨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작은 자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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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이스라엘 감사합니다. 더 충하여 졌던 차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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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여 죽었다. 저를 도와주소서 그 시각 세계였습니다. 벌써 오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예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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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시되 예수께서 세계였습니다. 예수께서 TUF 수 주인을 만rat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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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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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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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것을 나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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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가 이르대 나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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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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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감사합니다. 귀신이 소리 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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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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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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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gure zwischen 인물 봄 소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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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이름으로